자, 저번 주 주자는 나은입니다. 문화절이야! 문화절이야! 혜라야, 이제 이런 것도 재밌어? 응. 이런 거 보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무슨 제목이 뭔지 알아?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맞아, 근데 슈돌. 어, 슈돌이라고 써있어, 맞아. 슈린 말이야. 혜라. 슈퍼맨이 돌아왔어. 아, 진짜 뭐야? 컸이, 그리도 재밌어? 테리도 재밌어? 테리도 재미냐고. 테리도 재미냐고. 테리도 재미냐고. 재미냐고. 테리야 재미냐고. 소세지. 소세지 reloading 소세지의 계란을 같이 묻혀서 묻은거 뒤로 가셔서 보시죠 너 밑에 어디갔어? 상태리 밑에 어디갔어? 밑에 어디갔냐고 어? 밑에 어디갔냐고 저기있어 어디에 뒤에서 쇼파에서 봐요 쇼파에서 봐요 테리 테리 쇼파에서 테리야 너 되게 깔끔하게 먹는다 테리 봐봐 테리야 너 엄청 깔끔하게 먹어 테리야 언니가 잘하면 공짜로 먹어 테리야 잠시만요 진지하게 유명하세요 장난으로 유명하면 실수해 알았지 1번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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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해지롱 2번 혼자 혼자 혼자가 있고 싶어요 혼자 3번 3번 2번 3번 쌍쌍바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쌍쌍바 내가 좋아하는 짜기를 배우겠지 엄마 내가 좋아하는 짜기를 배우지 4번 그러면 4번은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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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어렵게 했으니까 좀 쉬운거 바지 바지 여기보고 지우선 헷갈리니까 여기보고 하면 되고 완전 쉬워 5번 나 완전 잘해 나 잘했어 잘했어 내가 잘했어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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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시나요 줄다리기 그러면 6번은 혜리가 쓰고싶은 단어 써 지금 딱 떠오르는 단어 장혜리 나 쓰세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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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비 말고 강아지 강아지 너무 싫네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좀 먹겠지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너무 이었다 근데 너 안되겠다 이제 좀 어려운거 해야겠다 스쿠리오바 스쿠리오바 비유? 스쿠리오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왜 이라는거 어머 그러면 스쿠리오바 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이거 다행이면 그러면 소름 소름? 엄마가 지금 소름 돋았거든 왜 소름이 돋았을까? 테리가 말하니까 귀여워 그럼 한다 라스트 장태리 장태리 나 좀 신나 나 나 장혜리 장태리 이름이 나왔네 바다쓰기 장혜리 1번 아이스크림 딩동댕 2번 딩동댕 3번 쌍쌍바 딩동댕 4번 바치 5번 줄다리기 6번 장혜리 7번 강아지 8번 스큠리오바 9번 소름 딩동댕 10번 장태리 10번 원하는거 하세요 어머니야 어머니야 내려가 이 엄마야 이 엄마야 이 엄마 뭘로 먹을거야? 난 이것도 나 주세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안돼 안돼 그런건 안돼 이거 먹으려고요 엄마가 이거 말고 내가 먹는거일거야 왜 몰라 드시면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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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두 개 이거로 다 먹으러 하하하하하하 어머 그래 둘 다 먹어 그렇게 두 개 저렇게 수고 진짜 부드러워 어허허허헣 아멘